정보 확인했는데 이복된 카메라가 없어서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. 계단 CCTV도 다 확인했어요? 네. 근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. 2층 CCTV 녹화하면 정보 복사해서 가져다주세요. 네. 아 별게 없더라구요. 별게 없다. 나 빼돌리고 니들끼리 해먹으려고 꽁꽁이 부리는 건 아니지? 네. 이영신 전화번호 줘봐. 확인해보게. 아 진짜 속고만 살았나봐. 진짜 매각이 무산됐다 그랬다니까? 깜찍하게 거짓말하는 걸 코앞에서 봐서 믿음은 안가네.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언니가 직접 나서던가. 널 왜 만나자고 한건데 이영신은? 자기들이 한 짓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볼라 그랬겠죠. 어찌나 의심이 많던지. 암튼 이제 잊어요. 우리도 몸사려야 돼. 정말 아무것도 없지.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나니만 총총. 참나. 하... 참... wości. 감사합니다.